베리어프리 영화는 음성 해설과 베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제목, 오늘이 여자아이 오늘이가 선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보라색 여의주를 쫓아가고 있어요. 학이 긴 목으로 오늘이를 감싸 앉지만, 오늘이는 빠져나와서 다시 여의주를 쫓아가요. 오늘이는 여의주를 꼬옥 안고 학에게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어요. 남자들은 여의주를 뺏은 후 오늘이도 천으로 둘둘 감아서 머리에 이고 도망가요. 쫓아오는 학에게 남자가 화살을 쏘는 후 학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군두박질 치고 남자들은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빠르게 섬을 벗어납니다. 여의주에 엎인 오늘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. 오늘이는 망망대에서 학의 이름을 불러봐요. 메아리만 울려 퍼지네요. 이 영화는 온오프라인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